아 그러니까 우리 별에서 죄수를 지구에 가둔 거는 이미 오래 전부 되었는 거야 거기에 뭐야? 저 에너지 칼로 죄수를 깨울 수도 있고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시간 그 속에 갇혀버렸어 신고만 내게 가져오면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위대한 산후계자가 갇혀있어 탈옥할 준비됐나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탈옥이다 설계자가 자각했다 설계자를 막아야 돼 다른 시간대로 간다 탈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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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ith 탈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